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 OSEN 이소담 기자 배우 김병세가 마지막으로 밝힌 이상형이 강수지라고 말했다. 김병세는 15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서 과거 이상형 월드컵으로 강수지를 꼽았던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김병세가 마지막으로 밝힌 이상형이 강수지라는 말에 김국준과의 묘한 만남이 주목을 받았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김병세는 다 방송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SBS 강심장에서 이 같이 밝혔던 것. 김병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수지 맞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맞아서 부럽다고 말했다. 사진 라디오 스타 방송화면 캡처 등록해주세요. 이소담 기자 등록해주세요. 등록해주세요.